여러분 얼마 전에 6살인 제 조카녀석이 저한테 인사는 안하고 크앙크앙 이러고 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조카녀석이 요즘 공룡에 푹 빠져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룡으로 인사하는 거래요 같은 남자로서 저는 단번에 이해했죠 그 왜 있잖아요 남자애들 유치원 다닐 때 다들 한 번쯤 공룡에 푹 빠지는 시기 그 뭐라더라 용충기라던가 여튼 저도 한때 공룡에 푹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바야흐로 제가 꼼꼼하던 시절 영화 쥐라기 공원을 처음 봤을 때죠 야... 그때의 감동과 충격이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백날 첫날 아기 공룡 둘리 영구와 공룡 쭈쭈 같은 것만 보다가 진짜 같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딱 보는데 크... 어린아이였지만 티라노의 등장신이 사나이 마음을 그렇게나 울리더라구요 그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세계가 쥐라기 공원 충격에 빠져있을 때였죠 근데 보통 공룡은 어릴 때 잠깐 좋아하다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판타지 많이 알아 그런지 몰라도 이 나이 먹도록 공룡이 여전히 좋더라구요 아 물론 현실 속 공룡보단 판타지 세계 속 공룡들이 더 좋지만요 에? 오랑님? 판타지에도 공룡이 있었나요? 드래곤 말고는 못 본거 같은데 네 당연히 있죠 판타지가 어떤 장르인데요 현실성 빼고 다 있는 장륜데 바로 드래곤의 아류들인 드레이크와 와이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판타지 세계의 공룡들인 드레이크와 와이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왜 그렇게 공룡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요즘 드레이크와 와이번이 오히려 드래곤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공룡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인데요 그 중 첫번째는 바로 상상력 자극입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하나만 쥐어줘도 온갖 상상의 날에는 다 펼치면서 하루종일 갖고 놀죠 세계를 구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공룡이랑 호랭이랑 결혼을 하지 않나 아주 그냥 마블 영화가 시리즈로 열 편은 뚝딱 나와요 때마침 공룡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과거엔 실제로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안성맞춤이죠 왜냐면 모든 사실 기반에 적당한 호구가 더해진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반대로 귀신이나 괴물 같은 것들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귀신이나 괴물 갖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엔 다소 허무 맹랑하고 김빠지죠 반대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흔실의 존재들이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공룡은 어떤 존재다? 실제로는 없지만 과거에 있었다 게다가 아직 발굴 연구 중이라 이미 밝혀진 내용도 많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부분들도 많다 그러니 애들이 공룡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공룡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공룡의 매력적인 외모인데요 공룡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그만큼 힘도 세죠 거기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그리고 뿔까지 아주 그냥 한눈에 봐도 애들이 눈 돌아갈 만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죠 때마침 4세에서 6세의 시기는 옴니포턴트 위시라는 시기입니다 이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전지전능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는 시기인데요 이 때문에 아이들은 거대함이나 강함을 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욕구와는 반대로 아이들의 몸은 너무나도 작고 미성숙한데요 공룡의 자신을 투영해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탱크나 로봇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디 그뿐이랴 아이들이 공룡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양한 공룡의 종류인데요 띠댕긴 놈, 날라댕긴 놈, 물에서 사는 놈, 민폐 끼친 놈, 음침한 놈 등등 공룡은 그 크기와 모양, 특성이 제각각입니다 이름도 뭔가 발음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 무늬와 깃털도 굉장히 화려해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그렇다보니 공룡은 아이들이 탐구할 만한 요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 나이 때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룡에 빠져든 것이죠 때마침 공룡을 주제로 한 장난감이나 만화, 영화 같은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은 종류도 적고 이름도 다 거기서 거기라 멋이 없습니다 행여나 얘네들한테 빠진다고 해도 탐구할 내용이 적어 금방 실증을 내죠 그러나 아이들이 공룡에 열광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른들의 칭찬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공룡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룡을 조금만 공부해도 어른들을 능가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어려운 공룡 이름들을 줄줄줄 외워대면 어른들 입장에선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공부해 자랑한다는 게 그렇게나 기특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은 당연히 칭찬 일색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아이들 입장에선 본인이 재밌어서 파고든 건데 어른들이 칭찬까지 해주니 이만한 덕질이 또 없는 것이죠 이야 덕질할만 하겠는데 이처럼 거대, 화려해, 강력해, 다양해, 멋있어, 적당히 비현실적이고 적당히 현실적이야 아이들에게 공룡이란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칠 수 있고 탐구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판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매력적인 컨텐츠를 판타지 제작자들이 놓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여러 판타지 작품들에서 수많은 공룡들이 등장하는데요 몬스터헌터 같은 거대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 주요 컨텐츠인 작품들이 특히나 그렇죠 이는 그만큼 아이들뿐만 아니라 판타지 팬들도 공룡에 열광한다는 뜻인데요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다 큰 어른들은 어째서 공룡에 열광한 것일까요? 어른들은 더 이상 공룡을 가지고 아이들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공룡을 가상의 존재라 좋아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이유로 좋아하죠 공룡은 몸집이 크고 매우 사나우며 힘이 셉니다 이는 판타지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종종 공룡 계열의 몬스터들은 보스몹 혹은 중간 보스몹 대형몹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몬스터들은 보통 뭐다? 잡기는 어렵지만 잡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런 몹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혼자 잡는 것이 아닌 파티를 이루어 여러 명에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공룡 몹들은 보통 판타지 게임들에서 유저들에게 엄청난 재미와 보상을 선사해줍니다 무엇보다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겼다 보니 얘네를 쓰러뜨렸을 때 이 크고 무서운 놈을 내가 잡았어? 캬... 하면서 밀려오는 그 정복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주 그냥 공통 오진다니까 그래서 유저들에게 공룡 몬스터가 인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은 얼마나 셀까요? 사실상 용보다 약하지만 웬만한 필드보스급으로 강한 친구들인데요 아무리 드래곤이 아니라곤 하지만 그 피 어디 안간다고 같은 용족인 이상 피지컬부터가 남다르죠 아 참고로 대부분의 판타지 작품들은 얘네를 용족으로 분류하지 공룡으로 분류하진 않는데요 판타지 세계엔 드래곤이 존재하니 굳이 공룡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드래곤의 아류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응용할 만한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작품에서는 드레이크를 용이 코뿔소와 교미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엥? 용이? 왜? 이 설정은 좀 뜨악스럽네 그래서 날개가 달린 드래곤류 몬스터들은 대부분 와이번으로 날개가 없고 내발로 기어다니는 드래곤류 몬스터들은 대부분 드레이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이번과 드레이크를 특별히 어떤 몬스터다 정의할 수는 없고 작품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데요 와이번과 드레이크가 각각 용이냐 짐승이냐를 놓고 감론을박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솔직히 말만 드래곤이지 사실 공룡이나 짐승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짐승으로 불려하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왜냐면 힘, 마법, 지능 등 그 무엇 하나 드래곤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드래곤에게는 그에 걸맞는 지위와 상징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얘네가 드래곤의 반열에 들어선다 그건 드래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 왜 있잖아요 명몽가에도 사생하나 좀 모자른 자식들이 태어나면 아주 그냥 호족에서 파버린 일이에요 뭐 그런거랑 비슷한거죠 그렇다보니 와이번과 드레이크는 몸집만 크고 힘만 세지 기능은 낮아 달만 공략하면 힘들지만 충분히 쓰러트릴 수 있는 상대로 여겨집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겨우 쓰러트리는게 가능하다는거지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와이번은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비행 솜씨로 공중에서 모험가들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마구 핥히고 물어뜯죠 어디 그뿐이냐 꼬리 끝에는 정갈 마냥 화살촉 모양의 맹독 주머니가 달려있고 까마귀 새끼들마냥 고막을 찢는 괭움도 내짓습니다 그래서 와이번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며 웬만한 공격으로는 와이번을 맞추기란 불가능하죠 어찌저찌 원거리 무기로 와이번을 맞춘다고 해도 문제인게 와이번이 용족인만큼 그 비늘과 가죽이 매우 두껍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무기가 아니면 어지간해선 와이번의 비늘을 뚫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와이번 한 마리도 이렇게 강한데 와이번들은 철새들마냥 떼지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와이번들의 서식지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파른 절벽 위인데요 이는 알과 새끼들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높은 곳에서 바로 도약해 빠르게 날아오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와이번을 잡으려면 보통 그리핀같은 공중유닛을 타고 잡아야 합니다 그럼 드레이크는 또 어떻냐 드레이크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나마 드레이크는 육상공룡이라 근접 공격이 가능한데요 서식지 또한 황야나 초원같은 비교적 찾아가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네도 떼지어 다닌다는 것인데요 드레이크들은 들소대마냥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마리까지 몰려다닙니다 드레이크들은 성깔이 아주 더럽기 때문에 분노조절 장애들마냥 천적이 보이면 한문철TV에 나올 각오로 냅다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럼 그 육중한 몸집과 크고 날카로운 뿔로 인해 드레이크가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드레이크들도 용족 출신답게 비늘가죽 방어력 하나는 끝내주고요 그래서 얘네가 달려들 때면 그 어떤 공격을 가해도 저지할 수가 없어 웬만하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특히 얘네가 단체로 달려들 때는 더더욱이요 이처럼 와이번과 드레이크가 강력하다 보니 이들을 무찌른 모험가들은 자신의 업적을 뽐내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생긴 문제도 많습니다 요즘 따라 부쩍 용기사 용잡이 타이틀을 달고 다닌 모험가들이 많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 저런 타이틀은 아무나 달 수 있는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용을 잡았을 리는 없을텐데 말이죠 이건 사실 진짜 드래곤이 아닌 와이번과 드레이크를 잡아놓고 용이라고 우기는 거라는데요 어찌됐건 얘네도 용족이긴 하니까요 아 근데 저런 타이틀을 달고 다니면 안쪽팔리나? 아니 뭐 와이번이랑 드레이크 잡아놓고 용잡이면 어? 오늘 아침에 오징어볶음 먹은 난 뭐 크라킨 포식자게? 근데 뭐 사실 드래곤 정도는 아니지만 와이번이나 드레이크만 타고 다녀도 충분히 멋지긴 합니다 드래곤이 거의 뭐 벤틀리 수준이라면 와이번과 드레이크는 최소 페라리, 람보르기니급은 되니까요 와이번과 드레이크는 잡기는 어렵지만 지능이 낮아 그래도 한번 잘 길들여 놓으면 가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주로 탈 것이나 운송수단으로 쓰입니다 분류상으로 엄연한 용족이라 은근히 간지도 낫는데요 창공을 가르는 와이번의 아름다운 자태부터 황야를 내달리는 우람한 드레이크의 발걸음까지 모브를 잡는 것도 좋지만 저런 크고 멋진 애들을 타고 판타지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그것만한 낭만이 또 없죠 나 어젯밤에도 저거 타고 삼거리 여관에서 헌팅한 애들 봤다니까? 이 둘은 단독으로 타기도 하지만 불법 튜닝 되기도 하는데요 와이번 여러 마리에다 배를 매달아 비행선으로 쓰기도 하고 드레이크 여러 마리에다 공성탑을 매달아 공성병기로 쓰기도 하죠 이 중 드레이크가 특히 쓸만한데요 드레이크 자체만으로 무지막지하고 강한 놈이라 그런지 타고 다니면서 전차 내지 공성병기로 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불로 적에게 돌격해 적진을 해집어 놓을 수 있으며 두꺼운 가죽으로 엄청난 방어력을 거대한 몸집으로 적에게 위약감을 선사할 수 있죠 거의 뭐 판타지계의 전투코끼리랄까? 어디 그뿐이랴? 대형 화물을 매달면 판타지 세계에서 유로트럭 쌉가능이구요 반지의 자왕에서는 성문을 깨부수는 공성병기인 파성출을 끌었으며 워크래프터에서는 전쟁 북을 치며 사기를 돋구는 군악대로 디워에서는 대포를 지고 다니는 K9 자조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지고 경주도 종종 열린다고 하는데요 요즘 불법경 와이번이랑 경 드레이크 토토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드레이크는 그 육중한 몸매 덕분에 식재료로도 쓰이는데요 한마리만 잡아도 동네 잔치가 뭐야? 도시아나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일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은 근육이 가득해 지방이 적어 식감은 구리다고 하네요 아 어쩐지 요즘 드레이크 고기 무한리필이 그렇게나 많더라 근데 웃긴건 와이번이야말로 진정한 치킨의 조상이라 어쩐지 와이번 고기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이번은 대량 사육에 실패해서 그런지 그 고기를 먹어봤다는 사람은 적더라구요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먹고 하나 자 오늘은 판타지계의 대표 공룡들 와이번과 드레이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 드래곤과 공룡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은데 분량 조절 실패로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편에서는요 드래곤의 아류인 와이번이 오히려 드래곤을 잡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와 와이번과 드레이크만큼이나 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친구들 수작용과 거대 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와이번 2편에서 계속